안녕하세요. 모동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덕관입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싹 풀어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쳐드려서 다른 수험생보다 훨씬 앞서가고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아직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을 고쳐야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앞서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22년부터 구급과목, 시험과목이 개편이 되고 제도도 조금 바뀝니다. 이거에 맞춰서 전략을 다시 짜주셔야 기존과 다른 더 효율적인 전략을 짜주셔야 합격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 하나 고치고 2022년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합격 전략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행정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도 변화 하에서 행정학은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시작 시점이 이때쯤, 이때쯤으로 밀립니다. 제가 선택한다가 아니라 밀립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이 4, 5월쯤에 구급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는 날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4, 5월쯤에 그러면 자기가 이때쯤 시작해서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자기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가능해요. 1년 이내 합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꾸 시작 시기가 밀립니다. 자, 그런데 합격생들 평균 수험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평균이 2년입니다. 평균이. 당연히 자기 자신은 평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주셔야 되는데 지금 1년입니다. 자, 1년 이내 합격하기 위해 우리 같이 행정학도 열심히 배울 것이고 제가 슈퍼 공문법 등등에서 시험에서 합격하는 본질적인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1년 이내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드릴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작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자, 평균 2년입니다. 평균 2년. 그리고 우리 1년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노력하겠지만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히 시작 시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노력을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합격 가능성은 올라가죠? 근데 지금 이런 세계를 아직 겪어보지 못했어. 이게 얼마나 해야 될 양이 많고 그리고 지난 시험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재희생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일찍 시작하는 분들 그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나는 뭐 당연히 1년 안에 합격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계속 시작을 미루면 합격도 그만큼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굉장히 큰 착각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정말 꼭 해야 되는 게 있지 않는 한 시작 시점을 빨리 당기세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장 빠른 시점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시작을 하세요. 이게 1월에 보고 계신 분들 엄청난 행운하시죠? 바로 시작하세요. 2월 보고 계신 분들 지금이 가장 빨래요. 2월 시작하세요. 3월 바로 시작을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합격은 빨라집니다. 근데 뭐 대학생인데 저희가 한 학기 더 다니고 방학하면은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또 이런 분들 치고 방학하고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방학했으면 좀 놀기도 해야 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 시작하면 내가 아이고 이제 다른 거 못하고 놀지도 못하니까 좀 놀다가 시작해야 되겠다. 한 달 놀고 시작하거나 한 달 논다는 게 결국 6, 7, 8월 세 달을 놀고 9월 2학기 시작에 맞춰가지고 아 나도 이제 원래 2학기 시작하는 날이니까 공무원 시험 시작해라. 이렇게 9월에 시작하고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큰 착각성에서 밀려서 합격 가능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이 시기에 내가 정말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지 않는 한 바로 시작을 하는 게 합격을 최대한 앞당기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뭐 늦게 시작해도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하면은 멘탈 때문에 또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격차 때문에 나는 이제 막 개념 공부하고 있는데 아깝게 떨어진 재생분들은 모의고사 열심히 같이 이제 독서실이나 뭐 도서관에서 나는 이제 막 개념 강의 듣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이때부터 막 열나게 풀고 있는 거야. 나랑 공부하는 게 완전히 달라. 얼마나 조급해지고 어 저 언제 따라잡지 자 그리고 이제 처음일수록 당연히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처음일수록 어려워요. 어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은 여러분들도 다 될 텐데 처음에는 당연히 많이 까먹고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고 미치겠는데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은 더 미쳐버립니다. 멘탈이 나가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능력이 돼. 능력이 되는데 멘탈이 안 돼서. 근데 꼭 꼭 이때 뭐 해야 될 게 아니면은 이 격차를 처음부터 줄이고 가야죠. 자 6월은 느립니다. 앞서 가세요. 앞서 가세요. 자 요걸 땡겨서 한 만큼 기본 합격 실력도 더 빨리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 기본 합격 실력이라는 것은 무조건 합격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력이 있는 재시생 또 실력이 있는 수험생들과 비빌 수 있는 합격 가능한 실력까지 훨씬 빨리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벌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요만큼 시간을 벌었으니까 더 여유롭게 더 멘탈 관리되면서 여유롭게 합격 실력을 만들고 뭐 여유롭다라는 게 공부를 조금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더 집중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시험까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구멍을 더 반복해서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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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합격 가능한 실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은 사람은 뭘 하든지 간에 반복 훈련을 거치면 거치면 거칠수록 실전에서 제대로 구현이 됩니다. 자 반복해서 몸에 베인 게 아니면 실제 시험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고요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가 네 여기서 구멍을 반복 반복해서 반복 훈련을 많이 거칠수록 시험장에서도 그 압박감 그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압박감 속에서도 자기 실력이 그대로 나오고 실수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두 페이지에 거쳐서 표정도 엄청 심각하게 엄청 열변을 토했는데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찍 시작할수록 실력도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멘탈 관리도 되고 그렇죠? 자 이거 꼭 꼭 명심하시고 자 벌써 한 세 번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는 한 바로 시작해서 앞서 가세요. 앞서 가세요. 그것도 초시생 중에서도 앞서 가야 되겠고 아직 따라잡아야 될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서 가야 더 빨리 따라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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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안 겪어봐서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밀어. 밀어.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때쯤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 더 빨리 시작할 걸. 제가 근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미루고 미뤘다가 이때 아 더 빨리 시작할 걸 아 맞다 김덕권 선생님 영상 봤을 때 시작할 거 이러면 더 마음이 아파 미쳐버리겠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때쯤 그런 미쳐버리는 수험생들 보면서 빨리 시작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건 제가 무지막지하게 강조를 드렸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작은 착각 하나 또 고치고 이제 시험 제도 개편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2022년 합격을 위한 강의는 대부분 7월쯤 그때 시작이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때는 아직 새로운 강의가 없잖아요. 새로운 강의가 없는데 좀 기다렸다가 새로운 강의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이전 강의로 한 번 듣고 본인이 부족한 과목이라면 새로운 강의로 한 번 더 들을 때 당연히 실력이 훨씬 탄탄하겠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당연히 이전 강의를 한 번 듣고 새로운 강의로 또 듣는 사람이 훨씬 훨씬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강의 커리큘럼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이런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그냥 개정사항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자 개정사항은 과목별로 다르지만 아주 일부예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물론 개정사항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또 들으면 된다니까요. 또 들으면 근데 개정사항이 거의 없는 과목은 사실 이것만으로 실력이 완성이 돼버리고 기본적인 게 완성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개정사항이 별로는 없지만 본인이 너무 약한 과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때 시작해서 근데 이게 한 번 가지고 될 과목이 아니네? 어이고 나는 이거 너무 잘 안되네? 한 번 더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 너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강의 새로운 커리큘럼이 언제 시작된다 그 핑계도 대지 마시고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 어 먼저 해서 더더욱 기초를 다쳐놓은 다음에 새로운 강의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 그 뭐 뭐 개정사항 이런 것 때문에 합격이 갈리지 않습니다. 어 이때 시작하는 분들은 개정사항 챙길 여유가 없어요. 어 그냥 그 어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냥 그냥 개정사항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착각 고쳐드렸고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2022년에 공무원 시험 제도가 변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대비를 할 것이냐. 자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일반 행정직을 많이 보시니까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과목을 뛰어놨는데 예전에는 요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 과목이라고 했고요. 또 올해 시험까지 21년도 시험까지 필수 과목이라고 했고 여기는 선택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선택 과목은 이거 외에도 고교 과목도 있고 여러 과목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난이도 차이에 따라 불형평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점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조정 점수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몰라도 되긴 하지만 이제 비교를 위해서 살짝 설명드리면 불형평성을 줄이기 위해 점수를 조정하는데 그 조정 점수가 얘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반영돼요. 여기는 다 100점 만점이라면 여기는 100점 만점이라면 여기는 만점 기준으로 한 65점에서 뭐 아주 쉬운 시험 같은 경우는 75점 대충 100점의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대 뭐 6, 70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에 공부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죠. 만점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단 모든 직렬이 전공 과목 두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 행정직은 행정학 행정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른 직렬들도 전공 과목이 선택이 아니고요. 두 개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이 아니니까 불형평성 조정 보는 게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다 100점 만점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100점 만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비해 행정학 행정법의 중요성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당연히 증가하겠죠. 또 다른 직렬이라면 이 전공 과목 두 과목이 중요성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 뭐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전이 전 어땠는지 잘 모르는데요.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다섯 과목 다 똑같은 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직 겪어보지 못한 제게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안에서 시험 제도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이 영어에서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뭐 영어는 계속 뭐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험생 분들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예 그 영어 독해 지문을 읽을 수가 없는 영어 기초가 너무 부족한 분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락도 엄청 많이 나와요. 과락이 거의 반절 이상이 나옵니다. 과락이 40점이거든요. 반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난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영어 공부 해가지고 공부 1도 안 하고 바로 공무원 영어 시험 쳤는데 80점 90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 시간을 그 최소화 시킬 수 있으니까 전자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확보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다른 과목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했습니다. 유리했습니다. 근데 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영어를 안 했는데 어떡해. 또 영어 과락에서부터 합격하는 분들 많아요. 과락 처음에 영어 기초가 없다라고 해서 합격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합격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시험 제도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어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될지 하나 배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행정학과 행정법의 비중이 올라갔고 자 그럼 이제 기존에 비해서 올라갔다는 것인데 현재는 뭐 100,100,100이니까 똑같이 중요하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여기서 국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암기량도 그렇게 많고 처음에는 어렵긴 해요. 특히 한국사는 어떤 사건 하나 들으면 역사적 사실 하나 보면 그거 뭐 이해할 게 있나. 광종이 뭐 했대. 뭐 했대. 그건 이해가 아니죠. 그냥 뭐 그거 외우면 되는 거죠. 근데 양이 드럽게 많아. 양이 드럽게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그냥 결국 자기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머리를 써가지고 한국사에 대해서 광종이 뭐 했대. 그거 외우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한 건가. 스토리 뭐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막 머리 써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국어, 한국사에서 단순 암기 부분은 그냥 됩니다. 결국은 돼요. 결국은. 물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비문학, 비문학, 독해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제가 그런 거까지는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어쨌든. 어쨌든. 근데 행정학하고 행정법은 단순히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처음 접해보는 학문이고요. 국어랑 한국사에 비해서 이 전공 과목들은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정학에 맞는 부분, 행정법에 맞는 부분. 뭐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 내용이 들어옵니다. 물론. 물론 시험 공부하는데 뭐 끝까지 학문을 닦으면 안 돼요. 제 말은 이 세 과목에 비해서 학문적인 특징이 있다. 무조건 학문을 닦고 전부 다 이해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체계. 그리고 또 이 각각의 학문의 특징을 익히고 나서 물론 이제 시험 공부니까 철저히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뭐 여기에 비해서 학문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학문을 닦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객관식이라서 시험 문제에서 무엇을 내고 어느 부분을 틀리게 바꿔야 되는지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파악해서 그걸 또 반복하면은 결국은 다 점수 나옵니다. 여기도. 근데 처음. 처음이 생소해요. 처음이. 처음이. 물론 이제 뭘 하든지 간에 처음이 가장 어렵긴 하겠죠. 근데 여기는 그동안 살면서 접해보지 않은 것들을 처음에 좀 익혀야 된다. 국어 한국사는 그래도 접해본 것들이잖아요. 근데 맥락이 또 영어까지 해서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냥 아예 영어랑 담 쌓고 살았던 분들은 영어 안 접해본 세계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험생 여기가 안 접해본 세계 그래서 국어 한국사는 뭐 결국은 다 점수가 만들어지고 본인이 부지런하면 돼요. 근데 여기 영어 행정학 행정법 이 전공과목과 영어를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야 2022년 합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어는 공부 초반에 그리고 행정학 행정법은 집중적으로 몰아서 제가 간략할 키워드를 잡아놨고요. 자 우리 앞에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론 강의로 시작을 하겠죠. 이게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해요. 근데 처음에는 시험 문제를 읽을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이론 강의를 듣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만약에 나는 뭐 한국사 기출문제 보니까 뭐 잘 읽혀. 나는 그동안 뭐 한국사 검정시험도 받고 준비를 많이 해봤어. 뭐 그러면 건너둬도 되겠죠. 하지만 기출문제를 스스로 못 읽는 과목이 대부분일 테니까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읽을 수 있는 기본을 쌓습니다. 자 근데 이 이론 강의는 각 과목별로 시험을 위한 전범위 이론 강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영어 같은 경우 기초가 없는 분들 자 기초가 없다라는 건 스스로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없는 분들 이 분들은 이 분들은 이 초반에 초반에 영어 기초를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왜? 다른 과목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다른 과목 다른 과목은 우리나라 말인데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을 못 읽으면 시험공부가 불가능합니다. 시험공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최대한 초반에 떠듬떠듬이라도 문장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그때부터 영어 시험공부가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거 빼고 똑같이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 행정법은 뭔가 집중적으로 몰아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처음에 이 과목이랑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처음에 네 예를 들어 총 80강이 있더라고 쳐봅시다. 80강을 하루에 한 강씩 듣는다고 해봅시다. 80일이 걸리겠네. 80일 이게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계급을 막 우겨넣어가지고 행정학 하루에 한 강 80일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80일 동안 행정학을 배우게 되면 앞에 있는 건 다 까먹고요. 체계가 안 잡혀요. 앞에 있는 건 까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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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으면서 뒤에 걸 배우니까 앞에 걸 바탕으로 뒤에 걸 배우고 뭐 뒤에 걸 바탕으로 앞에 것을 이해해 나가는 것인데 다 까먹으면서 배우니까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그냥 자 우리나라 뭐 2,3천 년을 배우고 있는데 2,3천 년을 두,3살에 걸쳐서 천천히 배우면 좀 어때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몰아가지고 또 한 달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처음 시작이 바짝 몰아서 집중적으로 여야만 합니다. 처음에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야 바짝 돌려야 앞에 걸 까먹기 전에 뒤에 걸 배우고 뒤에 걸 봤다가 또 앞에 걸 이해하고 이렇게 그 과목의 첫 체계 자체가 잡혀서 실력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80강이라고 치면 하루에 4강씩 들어서 20일 만에 끝내버리면 20일 20일이면 앞부분은 그래도 덜 까먹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 실력이 팍 올라가고 이제 내가 다른 과목처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이 원리는 본인이 부족한 과목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실력이 부족한 과목일수록 바짝 몰아서 해주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몰아서 이거는 실력이 부족한 과목일수록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과목 영어 기초도 부족하면 이때 몰아서 해주셔야 돼요. 몰아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한 번도 안 접해봤으면 최대한 몰아서 최대한 최대한 그리고 예를 들어 국어 한국사 중에서 국어는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 이것도 몰아서 그런데 한국사는 내가 그동안 잘해왔어. 잘해. 그러면은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되겠고 천천히 길게 해도 되겠고 혹은 처음에는 좀 길게 했다가 나중에 또 몰아서 해줘도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원리를 배우시면 되겠고요.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영상이 1시간, 2시간, 3시간 늘어나게 되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모드공의 슈퍼 공부법 강의를 가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초시생 공부계의 2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공부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본질적인 원리부터 지금 처음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 그런 원리와 방법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시험 제도 개편에 따라 그 전략적인 포인트만 찝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생소한 거다 보니까 이 과목들 중에서 추천은 얘네들 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이런 식으로 먼저 할수록 다음에 또 빨리 볼 수 있잖아요. 됐죠? 이걸 좀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기출 강의까지도 충분합니다. 자, 이거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뭐든 처음이 가장 오래 걸리고요.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 강의 들을 때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고민도 많고 가장 많이 까먹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섯 과목 이론 강의 듣는데 네 달이 걸렸다. 그러면 그 두 바퀴째 기출 강의 듣는 것은 절대 네 달이 걸리지 않고요. 강의 자체로 더 짧아요. 두, 세 달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바퀴째는 그것보다 훨씬 짧고요. 네 바퀴째는 훨씬 짧고요. 자, 시험에 합격하는 원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까먹을 거거든요. 그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처음에는 챙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막 운전을 배워서 브레이크 왼쪽 엑셀 오른쪽 그것도 헷갈리는데 사이드 위로 보기도 힘들고 뭐 신호등 동시에 보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보기 힘든 상황에서 못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일 어렵게 느껴지고 드럽게 많이 까먹고 그리고 아무리 시간을 늘리고 늘리고 늘려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바퀴째는 여기서 당연해진 게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또 그 다음 바퀴째는 여기서 두 번 하면서 당연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까먹어도 결국은 합격할 수 있는 게 한 바퀴 돌리는 기간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까먹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때 시작한다? 그걸 이때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까먹지? 이러고 이제 멘붕에 빠지고요. 취학 과목 반복할 시간에 그 기본 실력 만들다가 다 끝나버리죠. 근데 그걸 미리 이렇게 해두면 이걸 바탕으로 이때부터 점점 훨씬 빠르게 돌릴 수 있어요. 또 당연해진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진짜 하루에 한 과목도 순식간에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멍을 찾아가지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구멍을 찾아가지고 메꾸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그리고 이제 시험과도 과목 개편에 따라서 영어는 원래부터 기초 있는 분들은 말고 기초 없는 분들은 초반에 바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공과목 이거는 추천 최대한 앞쪽에 배치해서 한 과목 최대한 압축적으로 예를 들어 행정학을 먼저 시작했다. 행정학 20일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행정법 20일 만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죠? 한 과목을 하루에 한 과목이 떨어져서 쭉 이렇게 몇 달 동안 들으면 안됩니다. 오케이 요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략적인 대략적인 학습 계획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학 어떻게 정복을 할 것이냐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행정학 기존 제도에 비해서 중요도가 높아졌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학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바짝 바짝 해줘야 되는데 그 처음 시작은 바로 이론 강의입니다. 자 개념 완성 강의 혹은 이론 강의 다양한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노량진 옛날식 표현으로는 이론 강의를 기본 플러스 심하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종합반 커리큘럼상 기본하고 심하게 따로 했던 것이고 제가 기본 플러스 심하라고 적어놓은 것은 그런 옛날 방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 다 필요 없고 이 이론 강의 이거 딱 하나만 들으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걸 가장 처음 딱 돌려주시면 되겠고 뭐 75강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4강씩 들으면은 19일이면 끝나겠네. 주말 포함해도 3주면 끝납니다. 3주. 그래서 더 들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은 더 듣고요. 하루에 4강 들으니까 선생님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강 정도 근데 정말 정말 강의 듣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줄여도 줄여도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3강 들으면 25일 걸리고 2강씩 들으면 뭐 30 뭐 8일 걸리고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빠쩍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부분은 많이 까먹을 거 아닙니까? 실력이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최소 4강씩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 이론강의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될지 복습은 어떻게 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론강의 오리엔테이션도 제 모드공 사이트에서 김덕강 클릭하면은 바로 메인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걸 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론강의는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시험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강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요령을 필수 오리엔테이션 참고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때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읽을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 2는 문제풀이인데 자 시험공부는 제가 이제 오늘 한 10번 반복할 것 같은데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자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시험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시험공부는 철저하게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뭐다? 기출문제다. 그래서 다음 커리큘럼은 속된 말로 기출문제를 조져 주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다 당락이 갈리는 거예요. 이론 강의는 어쩔 수 없이 듣는다. 그 다음에 기출 강의에서 당락이 갈린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필수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강의 수로 봤을 때 이거 뭐 또 하루에 4강씩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75 더하기 59 얼마니 134 맞나요? 그러면 이제 45일 이내로 끝날 것 같네요? 하루에 4강씩 된다고 하면은 45일 이내로 이 필수 코스가 끝나고요. 여기까지 하면 물론 이제 당일 복습 제가 다 알려줍니다. 기출문제 강의도 기출문제 강의 OT에서 당일 복습 방법 알려줍니다. 그걸 철저히 하면서 완강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합격 실력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완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합격 가능한 실력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치면 또 행정학 딱 한 과목만 시험치면 여러분 합격 점수가 나오는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행정학 까먹죠. 계속 앞으로도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학 딱 한 과목만 공부했을 때는 바로 시험치면 합격하겠지만 그렇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계속 까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른 커리큘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자 여기 이론강의하고 기출문제 강의는 진도별로 여러분 실력이 부족할 때니까 진도별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모의고사는 역시 진도별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는 또 특이한 점이 이 자체로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도 연습하지만 이론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강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실력 계속 또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제 파이널로 가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재도 꼭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점에 맞춰서 나는 나는 키워드가 너무 약해. 그러면 압축된 형태의 강의 이론강의 75강을 20강으로 압축한 형태의 강의로 자기 키워드 위주로 챙겨주시고요. 이거는 출제 포인트 다 안다는 전제하에 키워드를 같이 찍어서 확인하면서 암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이때 모의고사 한번 해보니까 다 아는 건데도 너무 많이 틀려요.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저 다 이해했거든요. 근데 왜 자꾸 틀리는 거죠? 그러면 동형 모의고사로 연습을 해주는데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문제와 동형이라는 거예요. 가장 유사한 형태의 모의고사입니다. 난이도 하부터 최상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 난이도 다 연습할 수 있게. 이거는 시간제구 풀면서 또 필요하면 강의도 활용하면서 자신이 실전에 강해지도록 실수를 줄이도록 또 실전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대처하는 요령도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처벌 쌍둥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출문제의 반복이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면 여기 기출문제 강의에서 쓰는 교재가 단원별 기출문제 즉 기출의 강의 행정학인데 그거는 어떤 시험이든지 무조건 출제될 수 있는 것을 중요도 A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B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요정도까지는 봐줘야 된다 하는 게 C거든요. 뭐 그렇게 나눠져 있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볼 시행처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구급 쌍둥이 모의고사면 국가직구급 쌍둥이 모의고사 지방직구급 지방직구급 국가직7급 국가직7급 이렇게 다 각각각각 출간이 됩니다. 참고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구급하고 7급하고 본질적인 출제 포인트 차이가 없어요.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달라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7급에 당연히 더 많겠죠. 오케이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은 같아서 똑같이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볼 시험에 가장 최적화시켜서 마무리하고 싶다. 쌍둥이 모의고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국가직구급 전에는 국가직구급 쌍둥이 모의고사 이거는 8개 년도 예를 들어 국가직구급이다. 8개 년도 국가직구급 시험 160문제에다가 그 160문제를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라 모의고사라 양쪽에 보면서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된 모의고사입니다. 당연히 해당 시험에 최적화 되어 있겠죠. 물론 물론 이게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필수 커리큘럼보다 여기 두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합격 실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까먹게 되니까 반복을 해주는데 1차 반복이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나머지도 그다음 반복이 되겠는데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문제점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뭐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의 문제점에 맞춰서 어차피 다 할 시간이 없어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뭐 2년 3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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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첫 해에 다 듣는 거 다른 과목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듣는 거 불가능하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합격합니다. 합격 실력은 여기서 완성된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문제점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반복이 들어갈 뿐인 겁니다. 그죠? 자 또 공부 방법 여러분들 시험에서 합격하는 원리 제가 강의에서 초반에 다 잡아줘요. 이때는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셔야 돼요. 공부 방법부터 복습 방법까지 하라는 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자 시험에 합격하는 원리 이게 다거든요. 시험 문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에 비해 자신이 부족한 점을 채운다. 이게 다예요. 시험학 교육 방법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시험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파악해야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더 효율적인지 제가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파악이 됐어.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시험 문제 파악한 거 바탕으로 나는 이래 그걸 채우면 합격! 자 오늘 오늘 행정화 커리큘럼까지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린 거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셨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방향이 잘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정리해보면 첫 번째 최대한 빨리 시작하자. 최대한 많이 반복해야 합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멘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초반에 영어 기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전공과목 두 과목 최대한 빨리 집중적으로 몰아서 한 과목씩 몰아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부터 시작을 하시고 개념 완성 이론 강의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강의까지가 필수이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반복하는 것이다. 자 명심해 주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화 강의 그리고 슈퍼공법 강의를 통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들을 배워나가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으로 거듭날 겁니다. 자 같이 2022년 시험 합격을 위해 파이팅 합시다.